화멸 속에 있는 우리 호들, 우리 예수의 시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 호들을 구원하시고 영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으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성케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범케 하시며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도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신이 사람의 언어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해갈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누가 녹음 11장이죠? 누가 녹음 1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5절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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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부터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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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세 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도 없네 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무리 다쳤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 라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오 또 두드리된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 데 도를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 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너희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빵 세 덩어리 빵 세 덩어리를 찾아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랬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주님이 저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냈을 때까지는 사실 성령을 받을 수 없죠 주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 소에게 영호를 주면 한 번 먹죠 첫 번째 위장에 들어갑니다 일하다가 쉴 때는 또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두 번째 씹어가지고 두 번째 위장으로 가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위장으로 가죠 네 번째 위장까지 갑니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새김질이죠 어릴 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새김질 합시다 새김질 합시다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은 그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말씀 테이블 다시 재회록한다고 그래 다시 듣는다 이게 새김질 이게 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깨닫혀주는 거예요 각자 깨달음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깨달음이 다르고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냥 지식으로 가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지고 깨달아야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거든요 행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빵 세 덩어리를 구하는 것처럼 계속 구하는 건데 같은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또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덴자가 아무리 약해도 자식이 빵을 날려면 누가 돌멩이를 주겠느냐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생선을 날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날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문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드셨죠 그리고 그의 콧구멍 속으로 콧구멍의 콧구멍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명의 호흡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호흡이 나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의 호흡을 다시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이죠 생명의 호흡이 빠져나간 다음에 사탄의 영을 줬습니다 이런 건 사탄의 영이라는 게 무슨 뭐 뭐 무섭고 뭐 그냥 군란인 것 같고 욕하고 그게 사탄의 영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이 요즘에 어떻게 돼 버린가 하면 세상 교육을 통해서 문화의 영이 좀 문화 문화 칼쳐 아 우리 문화하고 당신 문화하고 달라 우리 문화는 이런 거야 아 그래 아주 상당히 문화인처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 또 많은 철학을 통해서 철학이 들어가 가지고요 인생을 논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논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게 전부가 세상에 속한 세상 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볼 때 그분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됐는가 이거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인격자야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생명으로 생명의 도로 안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어떤 도덕적인 뭐 불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요즘에 뭐 불리하고 기독교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옛날 TV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승이 나와가지고 뭐 설법이라는 쪽을 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요즘 웬만한 목차보다 더 잘하더라고 은혜가 더 있더라고 이 땅에 속한 거 인간의 도덕적으로 행하는 거 그 사람들은 뭐 인생 무상을 깨닫고 말이죠 머리 깎고 다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지혜자인들도 사실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후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주인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보다 더 예의 바르고 더 유식해 보이고 더 문화인처럼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지금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한 부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아버지의 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영을 했잖아요 이건 가족관계라고요 하나님과 가족 때는 귀결 하나밖에 없죠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주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자기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피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가 뭡니까 아버지의 영이죠 아버지의 시죠 죽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우리가 색임질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게 다 종교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소수 외에는 다 WCC들 같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연합한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다른 예술을 믿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예술을 믿는 거죠 이거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걸 분별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뭐 개장은 누가 새로 오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먼저 구원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자꾸 줘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열매를 몇 개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몇 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데 왜 칩니까 그럼 뭐 데려 나가서 그냥 풀떼서에 맥이고 털 깎아주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젖을 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끼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린 양떼들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양이죠 주님의 양이죠 양이면 열매를 맺어야죠 새끼를 나야 되죠 그렇죠 새끼를 나야 되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뭐 양이 새끼를 내지 목사가 새끼를 안 낳아요 목사는 새끼 안 낳는데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목회자들 한국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당하는 목회자들만 따로 모여서 우리가 며칠 동안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성읍인가 거기서 몇십년 목회하신 분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데려간다고 그랬거든 막 회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줬죠 조건이 있다 당장 길거리에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목회하면서 수십년 목회했는데 자기가 보금을 전해서 한 사람도 구원한 적이 없대 이게 세상걸로 놀랄 노조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에서 안에서 그냥 뭐 설교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이 어디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죠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는 양 같죠 밖에 나가면 사자처럼 담겨야 돼요 밖에 나가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사람이 종교하게 태어났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많은 학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겉으로 위선을 떨고 그래야 돼요 결국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하고 같은 거 여러분 짐승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에는 짐승이 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짐승 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해요 짐승 그냥 돌아가요 혼이 안 죽는 거거든요 사단이 혼이 그래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폴 로셔라는 젊은 목사가 있어요 또 얘기하지만 미국의 지금 웨스턴 컬처 서양문화 아닙니까 서양문화에 취해있는 사람 우리 한국사람은 좀 덜하죠 그래도 아주 미국에 태어나서 서양문화에 취해있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냐 너희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너희가 말씀하려고 하면서 열매를 못 맺으면 아니야 뭐 너희가 육신적인 그리스찬이라고 가어날 크리스찬이야 그런건 성경이 없어 너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가지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이죠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이비 윌크스칸슨 55년인가 목회한 사람 그 사람도 그렇고 저기 저 뭐 마약환자들 장녀들만 전도해가지고 말이죠 그 맨하탄에 말이에요 그 사람도 살 거처를 한 블록을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 타임스케어라는데 그 범죄의 운상 아닙니까 타임스케어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가끔 그분이 설교를 들어보죠 살아있죠 살아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제자들 구할 것을 구했어요 열흘 동안 8절번 말이죠 주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 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 그러면 예루산렘과 어원주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승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자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2절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산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산렘에서 가까워 안세길에 다닐 수 있는 거리다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파돌로메와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다라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를 가다보로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강구에 전념 하더라 그 앞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죠 아버지의 약속을 그렇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뭐죠 그게 성령의 약속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란 거 철학자들이 내가 당신이 누군지 너 자신 알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어요 이거 하나만 캐토릭 신자가 읽어도 거기서 나오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친 배를 빌려준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하늘에 승천해가지고 왕이 됐다 여왕이 됐다 그래 몽처 승천이라고 그래요 하여고 제가 캐토릭의 그 조리서를 읽어봤거든요 거룩한 공예 트렌트 트렌트 공예라고요 그게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예가 캐토릭 영어로 홀리 캐토릭 셔츠로 됐어요 거룩한 캐토릭 교회 그 공예입니다 그게 트렌트 공예에서 조리서를 만들었죠 가끔 보면 마켓 가면은 그 캐토릭의 교리서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건 참 비지도 않아요 그런 걸 몰라 이 사람이에요 아니 마리아도 죄인이니까 말이죠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어요 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여기 있다고 딱 해놨을까요 총 출자가 120명인데 왜 마리아가 거기 들어갔을까요 깨달아 다니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새로운 바벨론 종교 저 캐토릭에 나와서 거짓말할 것을 미리 알고 저 예레벨 시절에 하늘의 여왕에게 그들이 케이크를 맞춰 제사전을 했죠 하늘의 여왕 퀸 오브 앨범이에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기다가 그냥 겸치고 말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그 하늘의 여왕으로 만들버렸어요 마리아를 근데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 있잖아요 열흘 동안이나 말이죠 열흘 동안 구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열흘 동안 열흘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2장 보면 그 오순절날이 되어서 우리 다같이 하나가 되어 한 장쇠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불에 이런거에요 불이 아니구요 불이 이렇게 혀가 날렘렘렘렘렘하잖아요 불이 그런 모양으로 성령이 각자에게 임한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임하니까 그들이 다른 방언들로 성령께서 발설하게 하신대로 말하더라 방언이 뭐죠 방언 외국말이 방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유래들이 모인 장소에서 각자 다른 방언들로 막 얘기했잖아요 어부들이 말이죠 요즘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막 영어로 차차차차한 경우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가지고 들었는데 일자 무식한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기도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영어 잘하시는 분을 좀 불러다가 이 사람이 진짜 영어하네요 아니 문법도 하나 들고 영어한대 또 옛날에 제가 어디 기도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일본만을 막 기도하더라고 이 당시에 방언들은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물론 영적인 방언도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잖아요 방언이 있죠 물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야만 그 여러 지역에서 모여있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은 시부리의 말을 쓰는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기 똑같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언어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골든든서 14장에 있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방언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방언인데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말이죠 자기 방언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교 승인들도 방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방언 많이 했죠 그때 왜 방언을 하느냐 아니 뭐 한국말로 하면 몇 마디 해도 할 말이 없어 별로 방언을 하면 뭐 2시간 3시간 해도 괜찮어 그러면 야 내가 기도 많이 했구나 근데 뭘 하는지도 몰라 내가 또 방언을 또 통변한다고 그래 통역에 통역 통역 왜 나와요 영어로 이게 통역으로 돼있어 통역을 통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또 개혁성경에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하는데 같은 말하는데 통역은 다른 말로 막 나와 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방언이 두 가지 있죠 외국말방언 영적인 방언이 있는데 영적인 방언은 사실 그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영적 방언을 믿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영적인 방언을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 사또 방언은 그 당시에 스크리시안들을 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들도 뭐라 그랬어요 그들도 그들도 막 그냥 질서를 어기고 말이죠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죠 제가 있던 교회 어떤 전통사람 말이죠 벗겨놔서 방언으로 설교하면 누구 어떻게 알았더라 그걸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영어로 설교하는 사람이나 하면 제가 통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통역을 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한국사람 앞에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방언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지고 그래요 큰 게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지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철저히 방언을 안 보인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14장에 나오니까 그걸 잘 보면서 정말 진짜 방언을 한다면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죠 열매를 맺게 돼 있죠 내가 무슨 기도한지 아니까 이걸 우리가 하여튼 잘 묵상해가지고 지금 뭐 방언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래 교회가 그걸 싸울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매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도 방언을 인정해요 그 사람도 뭐라고 방언은 그건 아주 꼴찌 은사라고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거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언은 꼴찌 은사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갈라리아에서 3장 보세요 3장 보시면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구속이라는 거는 그 죄값을 치러준 거에요 리딩이죠 리딩 이게 무슨 구속 그러면 뭐 감옥의 구속한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라고 그래요 일자 목사님은 어떤 분이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로와 했더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대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밀방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킹게임 성경은 저를 믿는 자 그럴 때 whosoever believe in him believe in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죠 한번 believe in 하면 성령을 받아요 진짜 believe in 해야죠 주님으로 이게 첫 단추를 닫혀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보면은 교회 와서 교회 오더라도 그냥 뭐 설계만 듣다가 그냥 복을 딱 제시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오더라도 다니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첫 단추를 닫혀야죠 목회자들은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 봐야 돼요 최근에 신방가가지고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다른 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believe in이에요 believe in believe in은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킹게임 성경에는 believe on이 나와요 이제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 나와요 believe on이 나오거든요 그 believe in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받았죠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받으면 나타나는 역사가 뭡니까 저도 성경을 받은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절까지 촤악 이러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막 주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내 얘기를 읽는데 너무 뭐 짐승 죽이고 그게 나와서 아버지 왜 이렇게 죽여요 왜 이렇게 죽여요 왜 이렇게 죽여요 재미없어요 아버지 이게 죽이고 안 해요 이거 건너뛸까요 그 피가 주면 피 아닙니까 이걸 깨닫혀 주시고 나 같은 죄인 너를 위해서 흔히는 피 아니냐 이걸 깨닫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행과 얼마나 넘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만드는 사람한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열맬목 냈죠 예를 들어 70 넘은 외국 할아버지 그 사람은 성경을 받자마자 아쿠디언을 가지고 기가에 나가서 확 아쿠디언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경을 받고서 그냥 거의 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말이죠 저게 가족들은 40년을 다 존경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그분을 가끔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죠 우리가 해가지고 라코디언 치면서 간증하고 그랬는데 당뇨병 걸려가지고 그냥 오른쪽 발인가 오른쪽 발인가 왼쪽 발인가 잘라버렸죠 잘려버렸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생글생글 하면서 거기가 기뻐하는 거야 나보고 양론에 갔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양론에 갔는데 이거 좀 보라고 하면서 자기 잘라진 그 무릎 있잖아요 무릎 아래에 잘려 있으니까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나보고 만져보래 하야를리야 만져보래 근데 빌리브 인해가지고 구원 받았죠 그때는 열맬만 맺어요 근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를 못 맺을까요 이걸 왜 잘 알아야 돼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고 시라 그랬죠 왜 열매를 못 맺어요 빌리브 인을 했는데 빌리브 온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이신 이 성경 예수님이 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 먹어가지고 성경으로 청만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으면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 비정상 이 돼버렸어 옛날 어떤 목사님이 뭐 30년 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목나무가 됐다고 뭐 기독교에서 보니까 한 30년 되면 전혀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점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불에 켜버린다 그러죠 영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을 가짜로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죠 근데 뭐 겉으로도 알 수가 있죠 영분별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팍팍 채워야 돼요 옛날 우리 몸과 마음은 죄로 가득으로 차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우리가 뭐 구원 받은 게 이 몸까지도 깩세진 겁니까 아닙니다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 받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주님이 의롭다 그런 거지 이제는 법적으로 의롭다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버려버려야 돼요 버리고 버리려고 그래요 버리면 그 안에 머리 쳐야 돼 말씀으로 쳐야 돼요 이거 하는 거기서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얘기가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11기 뒤를 들어갔는데 다회당이 늙어가지고 말이죠 몸이 너무 차니까 온기가 없어 그때 무슨 뭐 그 당시에 무슨 정기 남녀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바람이 막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려고 이쁜 천자를 내려다가 이불 속에 집어넣어 줬잖아요 따뜻하게 하라고 그래도 다회시는 동심하지 않았어요 성관계 안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려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기도를 한 것이 기도를 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정말 다회시야말로 주님 버금가는 권한을 받았어요 또 신양시대의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님 버금가는 그러한 권한을 받았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한 게 뭐예요 내가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Believe on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Trust in the Lord이에요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막 걱정거리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모든 염저를 내게 맡겨버릴라 내가 돌보는 것이다 이 말씀이 안에 있죠 말씀이 안에 있으면 그걸 계속 잊어버리고 묵사하고 묵사하고 묵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Believe on it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은 어디 저기 있잖아 우리 안에 성경을 계시지만 대신 이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사하는 게 아니라 안에 간직하고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묵사하고 어려울 때요 정말 짜증나고 어렵죠 그럴 때 막 묵사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뭐 억지로 뭐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내가 묵사하면 할 때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Believe on 해야 돼요 온 평강이 온에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 깨달음이 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신으로 섬겨요 이 네이처 네이처를 다 신으로 섬깁니다 네이처 이 창조물 있죠 옛날 우리 초상들도 그 바위만 봐도 저러라고요 큰 나무 엄마도 거기에 뭐 걸어놓고 음식 갖다 놓고 저러라고요 그 바다를 봐도 그냥 그 바다를 경비하고 말이죠 짐승까지 경비하잖아요 요즘에 네이처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네이처 그래가지고 네이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 그 네이처를 만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무식하다 그래 무식하는 게 인격이 없다 아 목표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짐승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게 뭐지 너희는 마귀의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정말 인격자 정말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인격자 그러나 비교해보면 침략 유황 같은 사람 보면 바리샌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보고 여기 회개하러 침략 받으러 나오라 그러느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멘 자손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하셔도 아브라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정말 무식한 사람이죠 그 때문에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charity 영어로 charity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love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죄만 보면 막 그냥 혼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게 근데 마귀의 영혼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저 종교 전복을 그냥 기본 맞춰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죄가 있냐고 물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번도 안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죄가 있어 없어 그러면 아니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나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렇게 묻는 사람이 묻는 저 목사는 저 무식한 목사다 저거 박사가 아니라서 무식한 목사나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culture 그 다음에 education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저 도덕적인 어떤 거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서 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 이거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을 속인다 속인다 목해달라고 하면 목소리가 항상 거룩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쉬면 안 됩니다 절대 쉬면 안 되죠 사람이 귀에 듣기 좋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이 말씀과 왜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빵 세덩어리처럼 같은 얘기죠 그걸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또 나중에 다니다 안 다니고 했지만 한 30년이 되고서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배수인을 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경선하게 나올 때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포도나무의 면을 가지라 붙어있으라 어디 붙어있어요 말씀에 붙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붙어있으라 자랑께나 말씀 묵상하라 저는 이 예배 끝나가면 그 다음부터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 못해요 설교 절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도록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향하여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저기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수많은 가지들이 주님의 가지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열매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서 지금부터라도 열매 몇 개와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맡기고 신학가에 생긴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린 나이다 아멘